어 근데 많이 문.. 아 여기 있구나 420개 이거죠 육성 80종 트로피 80종 획득 85종 획득 90종 획득 28승 이상하기 1,000개 모았네 업적까지 포함해서 미션까지 포함해서 1,000개 모았네 자 목표가 이거죠 말가차 말가차 해가지고 일상 애들 피스 좀 나오게 하는 거 그래서 그 중에서 애들 자 3단계로 키울 만화 이제 유기농 유기농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칼은 나오면 답이 없는데 오히려 칼은 나오면 안 되네 내 입장에서 지금 지금 일상 애들 나와야 되는데 동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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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당 누구니 넌? 머르르르르르 넌 아니구나 머르르 스키가 아니다 탑건이었죠 그러면 넌 누군데 계속 나이네 가루라라 슈퍼 크레이 뭐 너 키워달라고? 위닝그 티켓 뭐 너 키워달라고?! 너 키워달라고? 뭔데 이거? 뭐야 잠깐만 자기주장 이거 너무 심한거 아니에요 이거? 10연차에서 지금 다섯개가 반이야 얘가 반이 나왔어 위닝티켓 아 이거죠? 우와 감사합니다 자문화 놀러왔다 처음에 자기주장으로 중거리 뛰다가 말도 뛰고 훌륭 갖다 던져버리는 애보단 낫지 삼성 아잇...잠깐만 이거 아까준이랑 거의 뭐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데려가는 애들이 어? 이거 장거리 뛰는 거 도전 가능할 거 같은데 이거 될 거 같은데 이거 모든 거리 가능한데 이거 인지 잘못되면 단거리는 X랭크가 들긴 하겠는데 이거 잠깐만요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이거는 조건이 된 거 같아요 왜 갑자기? 텐션 왜 갑자기? 어 왜? 야! 야! 뭐야 방금 다... 텐션 올리려고 같이 나갔더니 텐션 올라가자마자 떨어지네 자 장거리 가자 장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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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라니까나? 맞네 2번 래기 元일 ゲートイン完了 出走の準備が整いました リー アップ 4 着目 スタート 위치가 괜찮아 저 위치면 괜찮아 다치는 것보다 한바퀴 크게 도는게 훨씬 낫네요 전입에서 낸 앞에서 뛰고 있었네요 스테미나가 꽤 높게 되어있는데 어 잠깐 그 위치 안좋은데 그 위치 안좋은데 그 위치 안좋은데 다쳤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갇힌건 아닌것 같아 지금 스킬이 하나가 떴어요 근데 지금 스테미나가 괜찮은지 모르겠다 테미나적으로는 괜찮은지 물어봤네요 맨 뒤에 있어요 이거 모르시 스킬 안이상은 잊을 수가 없는건데 자 이제 슬슬 치고 들어와야되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자 허리 죽였어 허리 죽였어 지금 허리 죽였어요 자 허리 죽여가지고는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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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flirt BOH 치 Columb Regpolit 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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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질투 자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일단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기는데요 생각보다 여유롭게 이기는데요 저기 있으면 스킬이 터지기는 하나? 상자가 지금 터졌어요 어 뒤에 저 상자가 터졌어 본인 스킬은 못더군 마지막 기회다 우라ーファイナル 결승 동요리した雲が空을覆う 東京レース場 この空を映したように 柴はややおもの発表となりました 아베가 본格化したら 難しいレースになってしまいそうですね 1番人気はもちろんこの子 成田ブライアン 実力は負けていません 2番人気 シンボリルドルフ 注目の2冠馬ですね キングヘイロー 8枠17番での出走 私が一番期待している馬娘 気合い入れて欲しいですね ゲートイン完了 出走の準備が整えました スタートです 各馬娘で きれいなスタートを切りました それは一撃が 熾烈になりそうですね 7番のミホノブルボ この蹴りが照り合っていると 期待通りの結果を出せるか 1番人気 ヤリタブライアン 長勝場のこのレンスですが ミホノブルボ 早くの戦闘に降り出た 7番 1コーナーから そして2コーナーへ向かっていきます ミホノブルボ 秘方に降りました キングヘイローに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고르시 스킬 받아오는건데 이거 얘네들은 고르시 스킬 잘 쓸 것 같은데 고르시 같은 애 쓰면은 지금 치면은 저기 한 2중에서 왔다갔다 보셨을텐데 얘는 아직 17등이야 거의 이제 중반이래 고르시 또 잘 맞겠다 정작 얘 스킬은 고르시한테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위험 안 돼 위치 아 이거 나왔다 이거 오마빌 못건다 이거 끄고 없다 이거 블록 당한거야 아무리 봐도 블록 당했어 봐봐 처음에 블록 당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여기서 갇혔나라고 얘기를 했죠 아 우마빌이는 못보네 이 정도면 잘했지 스킬이 지금 와 이걸 못찍네 결국엔 와 이건 일 부족해서 못찍네 파워 문제라고 해도 솔직히 갇힌 거여가지고 저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찍을걸 그랬더니 이거 찍을걸 그랬더니 장거리 좀 많이 뛸걸 스태미나 높은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장거리는 잘 뛰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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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밖에도 힘들잖아 이거 쓰기도 힘들잖아 이거 삼성이여 갔자 뭐 어떡해